4.15 부정선거 토론회 4.15 부정선거의 문제이지 토론의 대상이나 토론의 문제는 아니죠. 토론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토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문제는 토론사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true or false죠. 참 혹은 거짓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증거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되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증거로서 자신의 입장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자리를 걸 문제도 아니고 부정선거 문제는 밤을 새워서 끝장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토론한다고 해서 거짓이 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이 거짓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문제를 토론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서로 의견이 다른 사안에 가난한 증거만이 진실을 증언할 뿐입니다. 증거죠.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증거고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증거죠. 그 증거만이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서로 시간 낭비하면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고 또한 자리를 걸겠으니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30년 동안 법학 교수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윤진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부정선거에서의 증거의 문제를 다룬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윤진기 교수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에다가. 첫 번째 4.15 총선에 부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다. 둘째 4.15 총선 선거 부정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고 증거를 필사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반해서 선거 부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증거에 무관심한 것 같다.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온 인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 정거는 어느 쪽에서도 모두 중요한 실체로 인정하고 제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부인론자들에게도 정거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부정선거를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정선거 부인론자들도 정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까지 정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정선거 부인론은 단순한 가설이나 추론에 불과하다. 정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핵심은 토론의 문제가 아니고 입정의 문제다. 핵심은 토론의 문제가 아니고 입정의 문제다. 다섯째 단순한 추론이나 가설에 대한 주장이나 다툼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된다.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오직 정거뿐이다. 여섯째 그렇다면 선거 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정하기 위해서 정거 조사를 해보자고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고 지식인의 반열에 드는 비중이 있는 분들이 정거 조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정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데 더 열심히인 것처럼 느껴진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지식인 사회와 논객들에게 아주 노학자가 주는 조언입니다. 선거 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정하기 위해서 정거 조사를 해보자고 해야 마땅하다.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거 조사를 해보자고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고 지식인의 반열에 드는 비중이 있는 분들이 정거 조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정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비난하거나 엄해하거나 공격하는 데 더 열심히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노 법학자 눈에는 거슬렸기 때문에 장문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 내용이 일종의 농고문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일곱째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들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전자기록과 전자장치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무감각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다. 당연히 의혹이 돼서 논쟁이 생기면 전국의 판사들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 진실되는 의미에서 법원의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도 이번에 점수를 아주 많이 깎인 겁니다. 여덟째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주장에 자기가 하는 짓까지 자리까지 걸고 나아가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정거를 찾는 상대편의 짓까지 걸라고 자리까지 걸라고 억박지르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과간이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자리를 걸었으니까 당신 자리도 걸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대로 배운 노학자 눈에서는 젊은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우습게 보였겠냐요. 그러니까 장문에 글을 보내둔 겁니다. 이는 공정한 진실 파악을 방치하거나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직을 걸고 하는 주장은 대체로 자기 확신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법의 영역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확신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요. 법의 영역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주장이나 확신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요. 오로지 증거만이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고 증거만이 사실과 진실을 증명할 뿐이다는 것이죠. 부정선거를 밝히는 문제는 아홉 번째입니다. 어느 분이 제기한 것과 같은 끝장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끝장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 번째입니다. 선거 부정에 관한 담론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엄중한 역사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계속 뒷다리를 잡거나 계속 음해하거나 계속 딴지를 긁거나 계속 초를 치는 사람들은 역사적 죄인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관한 담론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엄중한 역사의 문제다. 만에 하나라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씨를 말리는 것을 뜻한다. 선거 부정 부인론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폄하거나 방해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크고 엄중할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선거 부정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엄해하거나 뒷다리를 잡거나 딴소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을 한 번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역사의 큰 죄인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선거 부정 부인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1번째입니다. 증거 보전의 역사적 명락에서 볼 때 사태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증거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증거를 보존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중립성이 보장된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든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증거 자체를 인멸하려고 하는 증거 보전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또 뭐죠? 선거 부정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떳떳하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증거 보전을 인정하려고 하겠죠. 12번째입니다. 이제는 증거가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증거가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이제는 토론회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일을 하게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흘러 증거가 오염되고 동일성 확보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전자기록과 전자장치의 신속한 증거 보전을 행하도록 법원에 요구하고 증거가 일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된다. 이제는 선거 부정 부인 논자들이 나서서 증거 보전을 주장해야 할 때이다. 너무나 압권이죠. 이제는 선거 부정 부인 논자들이 나서서 증거 보전을 주장해야 할 때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사태가 한국인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판단과 시스템만으로는 증거를 공정하게 판독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민주주의나 한국의 민도 수준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제는 선거 부정 부인 논자들이 나서서 증거 보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그들의 주장에 그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함께 증거를 찾아 나서는 것이 부정 선거 부인 논자들이 역사가 우리 현대사에 부여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 선거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엄해하거나 반대하거나 딴 짓을 걸거나 뒷다리를 잡거나 뒷담화를 때리거나 초를 치는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바로 이 메일이 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법학 교수를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윤진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지금 돌아가는 많은 상황을 보면서 부정 선거에서의 토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거가 중요하고 이 증거의 문제를 중심으로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명문을 보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